이겨려 이겨려! 왕영님! 이거 노래 해볼까? 헛둘, 헛둘, 헛둘! 당근! 채럿! 당근, 당근! 채럿, 채럿!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제주 시간!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키도 쑥쑥! 렛츠 전래ف야 가다! 조홍 나랑 회完 damaged – kindnesses! 안녕하세요! 크 Wak 지도ے – 안녕하세요! trends OF spannend, 지ول인 타이 Beethov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헬로 헬로 에비원 하이 하이 파이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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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하이 파이 헬로 헬로 에비원 하이 하이 파이 나이스 미팅 하이 하이 파이 아 영어를 모를 때는 ABC 마녀님한테 마녀님 마녀님 캐러 놀자 아 안돼 지금 나 책 읽고 있잖아 독서 나 지금 책 읽고 있는거 안돼요? 거꾸로 들었거든 거꾸로 아 참 부끄럽네 아 이제부터 취미로 책을 열심히 한 번 읽어보려고 그러는거지 아 근데 당근 넌 취미가 뭐야? 나는 당근 요리 아 당근 요리 다음에 한번 맛보여줘 오케이 캐럿 근데 취미는 영어로 뭐지? 취미를 영어로? 그건 너무 어려운거 같은데 어려울 땐 ABC 마녀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치 가자 우린 물어보는게 취미 아주 먼 먼 어느 나라에 영어를 알기 쉽게 쏙쏙 알려주는 ABC 마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 마녀에게는 뭐든지 알려주는 요술 지팡이가 있었답니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친구들이 찾아왔을까요? 이야 마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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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이 왔어요 캐럿도 왔어요 반가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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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뭐가 궁금한가요? 저는 책 읽는게 취미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취미가 영어로 뭔지 너무 궁금해서 찾아왔죠 네 아 요술봉이 알려질거에요 요술봉 취미를 영어로 알려줘 알려줘 허비 취미는 허비라고 하는데요 우리 태양 친구가 한번 해볼까요? 허비 뭐라고? 허비 베리 베리 굿 너무 잘하는데요? 캐럿의 허비는 뭔가요? 책을 읽는거에요 책을 읽는건데 그걸 영어로 알 수가 없어요 알려주세요 알려줄게요 근데 제가 아니라 누가 알려줄까요? 리드북스 뭐라고? 리드북스 아 그럼 이번엔 시은 친구가 한 번 더 알려줄래요? 응 리드북스 뭐라고? 리드북스 와우 리드북스 라고 해요 우와 마녀님 네? 저는 여행하는걸 좋아하는데요 아 여행하기는 영어로 뭐에요? 보기 여행 여행을 가는건 Go on a trip 그럼 우리 친구들 중에 또 누가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Go on a trip 한 번 더 말해줄 수 있어? Go on a trip 계속해서 유나 친구도 한번 말해볼래요? Go on a trip 한 번 더 Go on a trip 자전거 타기? 응 자전거 타기는 뭐라고 하는지 우리 서용 친구가 알려줄래요? Ride a bicycle 뭐라고? Ride a bicycle 자 그럼 계속해서 누가 한 번 더 말해줄래요? Ride a bicycle 우와 그렇구나 한 번 더 말해줘 Ride a bicycle 그러면 이번엔 산책하기 테리나 산책하기가 영어로 뭔지 알고 있어? Take a walk 뭐라고? Take a walk 아 맞아요 Take a walk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이번엔 우빈 친구가 한번 다시 해줄래요? Take a walk 뭐라고? Take a walk 요리하기요 요리하기 사실 제 취미가 요리거든요 요리를 하는건 cook 또 하나 요리하다를 영어로 cook 뭐라고? cook Good job 너무 잘했어요 그럼 이번엔 그림 그리기를 취미로 할 땐 뭐라고 할까요? Draw a picture 뭐라고? Draw a picture 맞아요 Draw a picture 그럼 이번엔 이수 친구도 한번 해볼까요? Draw a picture 뭐라고? Draw a picture 와우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요 고마워 우리 당근 캐럿과 친구들 다같이 복습해볼게요 네 라이더 바이스쿨! 라이더 바이스쿨! 라이더 바이스쿨! 이제 테스트 시간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신 있나요? 그럼요! 테스트를 하러 가볼게요. Here we go! Let's go! Hi everyone! Hi! Hi!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 Are you ready? Let's go! What is your hobby? I like to draw a picture. What is your hobby? I like to draw a picture. What is your hobby? I like to read a book. What is your hobby? I like to read a book. What is your hobby? What is your hobby? I like to go on a trip. What is your hobby? I like to go on a trip. What is your hobby? I like to take a walk. What is your hobby? What is your hobby? I like to take a walk. What is your hobby? I like to ride a bicycle. What is your hobby? I like to cook. I like to cook. What is your hobby? I like to cook. What is your hobby? What do you do? I like to cook. Wow! You can fry. Egg fry. Yes. Good! You did so good! Hey! We'll see you in the next one again. Good bye everyone! Bye bye!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